지하철 환승역 바쁜 출근 시간 피곤해 난 너무 지쳐 늦은 밤 야근에 배식 오늘도 다 끝났네 오늘 난 너무 지쳐 숨 막히게 지나버린 시간 속에 아슬아슬하게 하루를 겨우 보내 모 fil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일 너가 그리 바쁜지 넌 아무 일도 없는지 난 너무 지쳐 너무 지쳐 전화 좀 그만해 쉬고 싶은데 속이 쓰려 물 한잔만 줘 하위를 쌓여 망가내 비좁은 작업실에 눕고 싶어 그녀 옆에 도연 숨 막히게 지나버린 시간 속에 아슬아슬하게 하루를 겨우 보내 월화수목은 토일 뭐가 그리 바쁜지 넌 아무 일도 없는지 난 너무 지쳐 너무 지쳐 오랜만이야 잘 지내 난 난 모르겠어 여보세요 이젠 번호도 없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 월화수목은 토일 뭐가 그리 바쁜지 넌 아무 일도 없는지 난 너무 지쳐 너무 지쳐 넌 아무 일도 없는지 난 항상 Greta 그리고 넌 아무 일도 없는지 진짜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